이라크의 아담 후세인, 소련의 스탈린, 리비아의 카다피 총재, 북한의 김정은 지금까지 언급한 인물들은 이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독재자들입니다. 4선이라는 강우상사 역대 최장수 부장이었던 찡사원이 아, 자.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세우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들은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개인 카메라랑 개인 마이크도 테스트합시다. 저기 찡사원부터. 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되고. 아, 안녕하세요. 찡사원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황인턴입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민대리입니다. 저도 오늘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록시 록시 록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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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쌩쌩쌩쌩쌩. 아, 쌩쌩쌩.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네, 병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대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똑똑똑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영차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장 똑똑똑 영현이님들께 찡마! 네, 찡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유행어죠. 이게 맞아. 자, 이제 우리가 그때 목요일날 이렇게 좀 출근하고 또 금, 토 해서 그렇죠, 한 이틀만에 이렇게 좀 보는 거네요. 뭐 그 사이에 뭐 다, 별일들 어떻게 없었어요? 네. 네,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너무 별일들이 없는 것 같아. 별일이라면 대표님께서 대상... 후보예요. 근데 왜 하필 또 보라 엔터 쪽으로 들어가서 말이야. 아니, 뭐 경쟁이 되겠어요? 아, 아닌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한 해 뭐 열심히 하긴 했다만서도. 아니, 근데 나는 참 이제 그거 대상 보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니, 좀 별풍 대상이라도 좀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권위가 큰 거야. 회사에 스윙 올리는 건데 그게. 아니, 그렇지. 아프리카 회사 내에서도 이제 참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주면야. 올해 그래도 좀 압도적으로. 이게 이제 좀 잘 되고 이제 이러긴 할 텐데. 아프리카TV면은 여러분들 별풍선 제일 많이 받는 비주얼을 좀 우대해주고. 피파 뭐 약간 발랑도로 올해의 선수상 주는 거 링키로. 어? 어, 이게 참 그래야 돼요. 어, 광우 상사의 뭐 대상 후보 두 명. 아, 주부장님도 들으셨다고. 그치. 원래 우리 시구장도 이제 작년 그래도 음악 대상 출신인데 뭐. 올해는 좀 힘들 거 같아요. 올해는 조금 힘들 거 같고. 다른 걸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어? 다른 거 뭐예요? 파비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치. 어떻게 보면은 방송 대상 이제 이런 거보다도. 우리 같은 이제 풍파리들. 아이고, 수수료 10%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크긴 하지. 현두품 받으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런 말까지는 하긴 뭐하지만. 저 아니, 방송 대상 아프리카가 발표하는데. 찡사원이 제일 아쉬워했다고. 응? 누구 피셜이죠? 아뇨, 아뇨, 그런 소문이 있어요. 찡사원이 도대체 왜요? 집까지 뛰어. 집까지 뛰어. 어? 어? 나한테 좀 그러더라고. 아, 방송사 좀 일찍 시작했으면. 아아. 그런 건 정말 진짜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 그래서 나한테는 그러던데요. 내년 1월에 자기도 음악 콘텐츠 준비해서. 여기 한 번씩 써도 되냐고. 아, 그런 거는 뭐. 어, 뭐 다 이제 우리 직원들 뭐 다 뭐. 방송 열심히 하려고 해서. 방송은 잘 할 수 있다가요. 어, 그럼요. 아, 마가전도 기대했다는 소리가 있던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이런 거 보면은 요즘 방송 간에 할 말 못 할 말 못 가리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좀 그래요. 영차장, 마과장 조심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낮았다만서도 예전 보면 아찔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 매질타기였습니다. 음, 이럴 때를 이제 좀 반면 교사 삼아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다 뭐 최근에도 보면은 뭐 좀 약간 정지도 받고 우리 여기 직원들끼리도 뭐 폐드립이 심해서 뭐 좀 약간 경고받은 bj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세요. 아니, 저 저 저 찡사와. 아, 예? 예? 어휴, 얼마 전에 폐드립으로 경고까지 먹고. 또 드립을 쳤길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나도 살짝 들었는데 너무 심해. 와!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노래 그거 있잖아. 난 네가 뭐 죽었으면 좋겠어. 어, 원래 그럼 거기서만 이제 해도 모자른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좀 약간 교통사항 드립까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무튼 진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원래 이제 이태까지 경고나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방송하다가 광우성 서두러와서 갑자기 입이 더러워졌어. 어, 그래서 뭐 입에 담지도 못할 패드립을 일삼고 이러면 그거 다 요기 나한테로 화살이 돌아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쟤는 왜 광우상사 들어가서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냐 영혼까지 파괴됐다 아니 진짜로 이게 운영자들이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연대 책임이 있고 하니까 좀 다들 이제 좀 조심들어 하고 이제 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걷다가 오늘 갑자기 누군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 진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맨날 오빠 오빠 하다가 이럴 때는 님이야 왕훈 님이 님이 죄송합니다 지코 님 제가 도움이 안 돼 드리네요 쩜쩜쩜 그만하겠습니다 쩜쩜 아 그리고 끝이니까 그러고 나서 끝이지 뭐 우리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아니 원래는 이제 이전에 뭐 누가 그만둔다 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장문으로 뭐 막 이래더라도 그냥 나 원래 답장도 안 했어 그냥 어 그런 그런가 보다 근데 얘는 갑자기 좀 이래갖고 좀 되게 당황스러웠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왜 그러냐 좀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뭐 읽지도 않고 좀 그렇긴 하네 근데 열심히 하실 거 같았는데 되게 결정이 되게 반전이 그래서 오늘은 한 명이 나갈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한 명이 또 새로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역시 됐습니다 준비성의 박광호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 방송 한지 해수로 13년 됐고요 나이는 32살이고 나온지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오 말해주세요 앞으로 각오는 열심히 해볼 생각으로 톡톡톡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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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 방송 13년차가 아니라 13시간차 아니냐 어떻게 좀 한동안 방송을 좀 쉬다가 왔나 네 좀 쉬다왔어요 그러게 나도 이 아나랑 아니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은데 그렇죠 저희 썰프리카 때 와 썰프리카 같아요 진짜 아 그래? 15년도 썰프리카 때 했어? 15년도? 15년도? 15년인가 나 중학교 땐가 박근혜 정부 때 아니야? 똑똑똑 블랙펄존이뎀님 100개 살아있네 오늘도 하팅 찡서야 친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블랙펄존이뎀은 좀 약간 교회 다니는 애 같아 어 말이 좀 약간 너무 뭔가 좀 건전해서 조금 반감이 나 어? 어허허 어허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막 뭐 무조건 막 그냥 응원하고 막 좀 이런 사람들 꾸준하게 찡서원만 100개씩 응원해주시니까 그치 우리네 감성은 아니야 자 엄마의 월피처럼 차폐의 때처럼 너를 기다려 왜 를 구해 또 이 일어 또 이 일어 또 이 일어 또 이렇게 나는 꿈을 기다려놔 하하하 자 그러면은 저번 주에 좀 업무보고를 좀 못 했어요 우리 찡사원부터 업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제가 저저번기랑 저번기를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저희가 저저번에 너무 매출이 뛰어나게 많아가지고 기여도로만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한번 퍼센트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기존 직원들만 제가 마과장님, 영차장님, 미대리님, 우리 병사원님 이렇게만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매출 기여도 퍼센테이지를? 3기와 4기를 이렇게 해서 기여도를 한 번 퍼센트로 나눠봤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병사원님부터 보면은 3기 때는 3.4%를 차지했었는데 아니 잠깐만요. 회사 매출 내가 100%에서 3.4%예요? 네. 3.4% 벌어제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도둑놈입니다. 저 월급이 3%입니다. 저흰 집값을 안 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과장으로 올라가고 나서 5.3%로 1.9%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회사 존먹은 거지. 맞습니다. 월급은 10% 받아가면서 저저저저저저저... 저렇게 5%대밖에 안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좀 개인 방송에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 창출할 수 있게 음... 그래도 조금씩 발전되나가고 있다. 이런 점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도 회사의 한 그 두 배는 벌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요 회사도 뭐 남는 게 있는 거지. 그다음 우리 영차장님은 3기 때는 4.3%였는데 4기 때는 9.5%였죠. 박수! 박수! 밑에 있더라도 이렇게 회사의 결국은 어떻게 보면 3배 도움이 된 이런 밑에서부터 일해야 돼. 밑에서부터 딴딴하게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제가 원래 3기 때는 20.4%였는데 예? 20.4%였는데 그래도 4기 때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24.8%까지 4분의 1을.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사 다 돈 벌어주는 사람 따라 있고 또 존먹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랫사람한테 호통만 치고 심부름 시키고 그러시는 우리 과장의 역할을 혼자 본인이 다 하고 있는 마 과장님. 예 마 과장. 혼자 벌어집니다. 3기 때는 7.3%에서 4기 때는 6.8%로 하락했습니다. 아 근데 혼자만 하락했다? 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 과장님.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더불경제에 생각합니다. 광호 상사 황인턴 첫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업무 보고는 광호 상사 안전 TBM입니다. TBM이란 툴박스 미팅 약자이며 방송이 임하기 전에 안전이나 방송 절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아차 싶으면 벌어질 수 있는 간단한 토의를 말합니다. 오늘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직원들이 댄스 리액션을 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낙상사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유익합니다. 좋았습니다. 아주 유익해요. 좋았어요. 낙상이란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말하며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하체가 부시할 수 있는 대표님과 여직원분들이 발생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낙상으로 엉덩이뼈 골절이 생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황천길로 간다는 속설이 돌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낙상사고이며 간단한 부상에서부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미 낙상사고의 경험자로서 크게 다치셨기 때문에 멍다고도 들고 가실 겁니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근 전후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바닥 타일 물기 제거 떡이 될 정도로 과음 금지 광호상사 인턴인 제가 항상 출근시 미리 체크를 할 것이며 광상에 출근하시는 대표님 포함 모든 직원분들도 미리 사전 예방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꼭 숙지하시고 방송 끝까지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상TV 안전경 마치겠습니다. 아 짧고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낙상사고를 당해봤으니까 이제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벌써 뭐 영하 5도 뭐 이하 영하 7도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온도가 요번주 들어서 급격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무대도 우리 아까 아닌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좀 높은 힐 신고 이러고 하면은 좀 미끄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데서 잘못 발목 뒤틀려지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어우 진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나름 이제 그런 거 위험요소 이렇게 하나씩 짚어갖고 방송 전에 이렇게 이제 좀 딱 얘기하고 이제 가는 것도 아주 좋은 거 같네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시즌 3를 시작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이제 2회차라 업무 보고라기보단 하나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우리 강우 상사가 10월달에 비해 11월달에 받은 별풍수가 살짝 반토막이 나있던데 뭐 여러가지 사정으로 횟수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강우 상사의 별풍 케이지가 우리 직원들 개인 방송 케이지랑도 비례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평균적인 결과를 낼 수 없는 저 황인턴 시부장님을 제외하고 보니까 마가장님이 60만 6256에서 38만 7414 반토막 찡사원 121만 9800에서 38만 1092 반의 반토막 4분의 1이네 4분의 2 하지만 그에 비해 영차장님께서는 40만 6018개에서 43만 705개 미대리 26만 7786에서 39만 6522 눌렀어요. 병사원 28만 8955에서 34만 7993으로 강우 상사님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개인 방송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강우 상사에 더 좋은 유입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남은 직원들도 앞에 찡사원 말대로 12월 강우 상사 기여도도 더불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또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번 좀 분석을 하고 가야 됩니다. 마가장 같은 경우엔 그렇게 좀 확 반토막 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나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원래 들어오던 제 방 열혈의 부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이제 광우 상사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가 잘 없는 좀 비제이였는데 신선함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이제는 뭐 단물이 다 빠지지 않았나 정확해요. 역시 잘하네. 리주얼 리주얼. 포불경제죠 포불경제.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단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퇴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딱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거품이 좀 살짝 빠졌다. 그러면은 그때 낙담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다져서 중손들을 이제 이렇게 쫙 규합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잘 좀 플랜을 좀 잘 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찡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다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좀 방송도 많이 못하기도 했고 그때 가면 광우 상사 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좀 방송을 많이 쉬었던 거 같아. 네. 그래도 직원들 중에 2등 했습니다. 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많이 떨어졌지만 이번 달은 다시 올라가서 백만 개를 목표로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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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가줘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 찍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붙일 수 없죠. 그거를... 백만 개... 요즘 하는 거 봐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내려요. 우리 병사원의 업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라크의 아담 후세인. 소련의 스탈린. 리비아의 카다피 총재. 북한의 김정은. 예? 지금까지 언급한 인물들은 이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독재자들입니다. 4선이라는 강우 상사 역대 최장수 부장이었던 찡 사원이 드디어 제자리에 내려와 우리 시부장 체제의 강우 상사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그가 우리 찡 부장님의 역사는 어땠는지 그녀를 좀 히틀러에 비유하여요. 일대기를 한번 지워봤습니다. 또 왜 잘했잖아. 아 예 잘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약간 좀 세계 2차 대전으로 좀 비유해가지고 소설 하나 좀 만들어봤습니다. 히틀러까지 가요. 1999년 1월 29일 성남 태평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돌프 찡틀러가 태어났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서 춤을 추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이 서린 트롯을 줄곧 잘 불렀다. 동네는 제2의 장윤정이 태어났다며 성남 일대는 한동안 실큘벅적하였다. 하지만 성인이 된 찡틀러는 양양군 도루묵축제, 태풍 고축축제, 김지석군 돌잔치 행사 외엔 트롯과수로서 눈부진 활약을 못하였다. 추운 날씨 속에 방송국 앞에서 전전긍긍했던 그녀에게 아프리카TV라는 1인 방송이 눈에 들어왔다. 공중파에서 보여주지 못한 끼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염없이 보여주며 커멘더치코와의 합방을 통해 강우상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이 그녀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2022년 7월 12월 밤 8시 12분 국가긴급재난사이렌과 함께 그녀는 드디어 강우상사 부장의 자리에 올라섰다. 파격적인 폭력과 군중을 휘어잡는 그녀의 언변술로 그 주변국인 하랑드와 홍스트리아를 비격하며 무서운 기세로 강우상사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몰랐다. 옆대륙 아메리카에서 미국에 김시헌벨트 대통령이 있다는 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봤던 김시헌벨트가 2022년 11월 11일 밤 드디어 제2차 강우대전에 참가하였다. 당시에 볼 수 없었던 최신식 무기 24mm 대전차 바코드 무기와 155mm 반비자주포를 이용하여 그녀는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되었다. 전 세계의 희망은 시헌벨트와 찡틀러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2022년 11월 27일 밤 10시 13분 드디어 그녀들의 첫 전쟁이 선포되었다. 장시간에 걸친 이 전쟁은 13시간 50분에 전 세계의 근현대사의 역사가 바뀐 사건이 시작되었다. 찡틀러 상공위에 어느 한 비행기가 지나간다. 지나가는 정찰비행기라 판단한 찡틀러였지만 그 비행기엔 20만개에 달하는 조화분바 해포탄이 있었다. 그녀의 머리 앞에 떨어지는 시간은 불과 8초. 온 세상이 하얘지며 모든 물건과 그녀의 꿈은 삽시간에 재가 되었다. 2022년 11월 28일 밤 8시 그녀가 부장 자리에 내려오게 되었다. 강우 상사 총 48회 방송시간 총 571시간 53분 11초. 길고 길었던 독재 정권이 물러서고 상황으로서 철추발하는 그녀에게 또 어떠한 스토리와 역사가 써질지 앞으로 기대하며 그냥 이상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설직으로 또 오는 것도 만들어봅시다. 대 서사시여 아~~ 게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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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top stop yeah